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오늘은 그 진독의 테마파크 그 학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라 하거든요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그 전에 뭐 좀 챙겨보고 챙겨보고 잠깐 기다릴게요 오늘 음악은 안 깔겠습니다 음악 깔면 이게 계속 그게 들어와요 저작권이 들어와 가지고 음악은 오늘 좀 안 깔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단 수정하고 수정 좀 하고요 아 반갑습니다 베리님 안녕하세요 성훈 안녕 다른 시청자분들 들어올 때까지 베리님 채팅 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저는 요거 수정 좀 하게요 맨날 실방 할 때마다 수정을 안 해 가지고 수정 좀 하겠습니다 수정 좀 하고 갈게요 설정 수정 좀 할게요 카톡리를 동물로 수정을 했어요 자 수정했습니다 수정 했구요 뭐 굳이 노트북 안 보고 화면 크긴 한데 핸드폰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일단 저도 이제 들어가서 접속할게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접속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먹잇삼초연입니다 베리님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성훈 안녕 아 카메라 초점이 안 맞아요 이제 됐나요 슈퍼미미님 슈퍼미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님 초점이 좀 맞아요 이제 아 혜경아 안녕 반가워 지금도 안 맞습니까 베리님 지금도 초점이 안 맞아요 어때요 지금도 안 맞아요 이거 또 왜 이러냐 잠깐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맞아요 얘는 또 왜 이러냐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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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나 됐나 모르겠네요 자 된거 같죠 이제 세팅이 아 맞아요 늦게 오늘 방송 켰어요 오늘 안 켤려고 했는데 늦게라도 좀 켰습니다 늦게라도 켰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실방으로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실방에서 막 토론을 하려고 켠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 영상 업로드라 생각하고 켠거에요 영상 업로드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일 낮부터 볼 거니까 제가 켠거거든요 예 많이 늦었습니다 내일 1년이니까 낮에 아까 하다가 또 아침에 또 낮에 밤에 또 이게 시간 맞추기가 저녁에 아까 쉽지 않더라구요 계속 할 때 쭉 밀고 나갔는데 갑자기 케이가 또 만만치 않아요 지금 또 방송 켰는데 여기저기서 카톡이 날라 드네요 예 카톡 잠깐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예 예 확인했습니다 홈트렉스 tv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홈트렉스 tv 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계속 막 동영상에 카톡에 지금 해경이도 보내고 또 다른 사람도 보내고 뭐 장난 아니네요 제가 지금 영상을 이제 한번 띄어 볼게요 갑자기 켜가지고 시청자 몇명 안 들어왔지만 영상 한번 띄어 볼게요 학대 영상 예 지금부터 보실 화면은 매우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의 두 주먹이 절로 쥐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음성 나갑니까 카톡이 자꾸 너무 많이 와서 아 나오네 네 영상을 다시 정리하는 건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요거는 업로드라 생각하고 한번 보여주려구요 그리고 다시 영상을 정리할 때는 이제 다시 제대로 편집을 해야죠 가지고 있는 걸로 이게 지금 5,6년 전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5,6년 전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진도 테마파크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기사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사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요거 싹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른 것도 팩트체크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은 제주도에 5,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진도 테마파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훈련사든 프로그램이든 개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1시간 공연에 50가지 묘기를 보여주는데 몇 달이면 이런 묘기를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개들의 표정이나 눈치를 봐도 진도에서 지금 하는 공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개들이 얼굴에서도 행동에서도 묻어나는 게 지금 또 카톡이 왔는데 이 시간에 또 야간 유해조수 가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그러네요 야간 유해조수 가서 또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네요 생포를 해버렸네요 아예 아예 야간 유해조수 가서 지금 생포를 해버렸네요 진주에서 경주까지 한 2시간 걸리지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5,6년 전에 제주에서 일어난 일을 진도라고 자꾸 엮고 있어요 엮었는데 거짓말이 탄로가 나니까 또 다른 걸 자꾸 던져요 던져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러잖아 이러잖아 사실인 것 마냥 계속 던지고 있어요 진도에서 공연하는거 한번 올려 볼게요 진도에서 공연하는 거에요 진도에서 지금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독댄스 독댄스 진도에서 공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독스포츠 독댄스 입니다 보여줘요 두 발로 서면 위험해서 안된대요 근데 창에 기댄 것처럼 서죠 사람이 손을 잡아 줘 가지고요 사람이 손을 잡아 줘 가지고 창에 기댄 것처럼 벽에 기댄 것처럼 서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이게 지금 학대라고 하는거에요 이게 두 발로 서서 관절에 위험하다 이거에요 금방 이게 두 발로 서서 관절에 위험하다는데 30초도 안되죠 그죠 30초 정도 되는데 두 발을 섰는데 사람한테 기대죠 그죠 사람한테 기대서요 창에 기대듯이 벽에 기대듯이 근데 이게 관절에 무리를 주는 학대라 이거에요 지금 또 다른 영상 보여드릴께요 아 김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저것도 지금 작년에 사라졌어요 벌써 그래서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께요 또 이거는 뭐냐면 차리엇이예요 차리엇이예요 이것도 학대라 이거에요 아까 두 발로 서는 것도 아무도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창에 기대듯이 벽에 기대듯이 거기 기대듯이 사람한테 기대 있는데 사람이 잡아주고 30초 정도 그걸 학대라 하더니 이것도 또 한 3초 합니까 이게 이것도 학대라 이거에요 너무 크게 놨지 이게 지금 한번 딱 하는데 이걸 또 학대라 이거에요 이것도 학대라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두 발을 잡고 하는거죠 아까 공연에서도 직접 보여드렸죠 그죠 독댄스 할 때도 보여 드렸죠 이게 30초 정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하는거에요 잡아주고 벽에 기대듯이 근데 지금 그 직접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도 못해요 천천히 하죠 그죠 박명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도리도리를 하는거죠 도리도리 그죠 그림 그리는거 요것도 학대라 이거에요 그림 그리는거 도리도리 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도리도리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은 몰랐어요 저 재질이 공모수에다가 안에 실리콘을 넣어놨다는 그걸 몰랐어요 나무에다가 압박풍대 감은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공모에다가 실리콘이 들어간거 못 봤거든요 이런걸 많이 알리지 않은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알렸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큰 배려가 있는지 알았을 건데 그런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까는거에요 까고 싶어서 그냥 뭐 흠이 없나고 그냥 던지기로 까는거죠 짜짓기로 그냥 이슈 한번 만들어 볼려고 짜짓기로 막 동물보호단체에서 깐거에요 그냥 일부 단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걔도 키워보지 않고 걔도 교육도 시켜보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학대래 그냥 무조건 학대 그냥 사실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근데 또 기레기들이 와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기레기도 있어 사실 확인을 안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정확한 팩트를 보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레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 홍보를 하지 않고 보여주다 보니까 몰랐던거지 이런 숨은 배려가 다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게 어떤걸 강조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걸 강조하냐에 따라서 다 배려가 깔려 있지만 이런걸 많이 알리지 않고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왜 당연하게 생각하죠 걔를 키우는 사람들은 배려가 배려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도 보세요 높은거 뛰어넘다가 저 밑으로 가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못 뛰어넘어서 밑으로 하면 그냥 걸어가면서 칭찬받고 하는건데 지금 알아서 이렇게 하는건데 사실 밑으로 하면 더 안가는데 잘 뛰어넘잖아요 그죠 놀이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좀 일단 끄어 볼게요 이거는 실방전 빨리 해달라니까 끄어 볼게요 한 명이 진짜 크네 줄여지지가 않네 큰일 났네 됐어요 실방전 빨리 해달라고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지각했죠 제가 또 다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뉴스 어제 기사 참가가 가보지도 않고 자료도 3년 자료 썼더만요 그러면서 의회에 무슨 단체장 소견만 적고 찾아보니 동물보호 쪽 소견 이야기 해주는 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무슨 단체장이라는 의회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좀 황당합니다 황당해 무슨 동물복지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또 동물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현장을 와봐야죠 현장도 오지도 않고 상황도 모르고 훈련도 모르고 교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오는대로 생각나는대로 그냥 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료 준비하라 늦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베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우리 아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바닥이에요 저희도 몰랐어요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한다고 이게 잉조 잔디 까른건 알았거든요 근데 점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겹인걸 몰랐어요 어때요 쿠션이 그렇죠 김지사님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희 영상들만 보면 일반 훈련소 보다 낮은 집에서 보호자들이 시키는 수준이 그렇죠 이게 너무 두꺼우면 관절에 무리와요 쿠션하면 오히려 너무 딱딱하면 또 점프하니까 관절에 안좋잖아요 그래서 세겹을 딱 해가지고 이걸 경험으로 해 본거에요 나무에 압박풍대도 강화 보고 호수에다가 실리콘도 쏴 보고 안해 경험해서 나온거구요 배려죠 배려 지금 요것도 배려해서 나온거에요 배려해서 나온거구요 오늘 좀 보여드릴게 많아요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와 급하시다고 편집 안하셨네요 삼촌님 빨리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요 급해서 안한게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 안한거에요 급해서 안한게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 안한겁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개설매학대에요 개설매학대 진두께로 쓸매를 끌어서 학대한대요 요게 개가 어디있습니까 개가 끄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게 똑같아요 제가 저기 30분 넘게 가봤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요것도 빨리 넘길게요 아니 그럼 봤잖아요 모든게 저거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아니 왜 개설매로 가지고 진두께를 개설매를 끌어가지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개를 학대해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개가 없잖아요 그냥 타이어 가지고 타고 내려가는거잖아요 사람만 모든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게 다 그런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일어난걸 진도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러시고 나가잖아요 모든게 그래요 지금 또 다른거 한번 보여드릴께요 자 입마개죠 입마개 두치수가 커요 두치수가 커요 두치수가 두사이즈가 커가지고요 실제로 보니까 입이 다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앞에 길이가 길다보니까 이게 물리지가 않더라구요 다른게는 물 순 없더라구요 제가 얼굴 나오게 할게요 그러면 잘난 얼굴은 아닌데 자꾸 얼굴 얼굴하니까 나오게 할게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전라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마개가 두사이즈가 커서 입이 다 벌어져요 근데 앞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물 수 없어요 물도 먹고 간식도 먹고 다 하는데요 이게 다른게랑 물 수가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입도 이렇게 다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진게 아니고 이렇게 다 벌어지더라구요 이렇게요 이렇게 단면이면 이렇게 다 벌어지더라구요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벌어지더라구요 두사이즈가 큰거더라구요 지금도 관련단체는 안쓰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봐서 방금도 유튜브에 그 가짜 영상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설매장 이름이 진돌이 설매장입니다 그렇죠 박명재님 설매장 이름이 그런데 설매장 이름만 보고 왜 설매를 하느냐 학대다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모든걸 그런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선동이 이렇게 무섭죠 그죠 예전에 푸드를 한참 많이 키울 때 음 장기식으로 빵부터 세워놓고 벌패로 올려놓고 일어서서 아 주세요 동물농장에 수백번 나왔는데 그럼 그 보자 학대감 예를 들면 김주사님 그렇죠 그 푸드를 어떻게 씁니까 세울때 이렇게 앞에서 안서요 고개를 뒤로 젖혀요 그래서 서잖아요 이렇게 그죠 뒤로 젖힌단 말이에요 서게 만들려고 뒤로 얘들은 이렇게 썼지만 계속 이렇게 서요 그 다음엔 나중에 이렇게 그죠 그게 진짜 확대에요 바닥도 미끄럽고 고개를 뒤로 꺾어버리니까 그죠 얼굴공격 네 맞습니다 진돌했습니다 저는 질수리설매장 쓰면 저도 확대하는거에요 요거는 또 뭐냐면요 한바퀴 반을 돌거든요 여기 스타트면 여기가 피니쉬에요 그러니까 한바퀴 반을 돌아요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출발점 도착점이거든요 한바퀴 반을 돌면 끝나요 30초 30초 30초만 입마개를 쓰고 있는거에요 30초만 입마개를 쓰고 있구요 30초만에 끝이 납니다 입마개를 쓰는 이유는요 서로 싸움을 맡겨서 싸움을 맡겨서 숨쉬고 먹고 다 되는데 싸움을 맡겨서 입마개를 쓰는거에요 그리고 30초면 끝나는데요 한바퀴 반 사실 저희가 입마개를 해도 물을 먹는다는걸 보여주려고 해요 입마개가 물을 먹는 의미가 없어요 30초만 풀어주니까요 그런데 입마개를 해도 물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 입마개가 부담이 없다는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한바퀴 반 돌고는 안먹어요 왜 안먹느냐 한바퀴 반을 뛰어도 지치지가 않는거에요 지치지가 않아서 물을 안먹더라구요 30초밖에 안합니다 그리고는 한달가량 쉬어요 한달가량 쉽니다 30초 뛰고 한달가량 쉬어요 왜 강영욱씨 방송하게 냅두고 왜 훈련소 냅둬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요 베리님 그 강영욱이도 있잖아요 강영욱씨도 있잖아요 강영욱씨도요 어질리티 해가지고 1년전부터 영상을 올렸고요 지금 독댄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려요 독댄스랑 어질리티 지금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텔레비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유행이라는거에요 말하자면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라는거에요 선동질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에요 생사람 잡고 극한 예를 들면 그 사람 사회생활까지 못하게 되는건데 선동질로 한사람 폐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폐임 만들 수 있습니다 베리님 아까전에 저한테 카톡 보냈잖아요 거기 카톡에 보면 나오는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수소장님 그때 제일 처음에 고소한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있으면 고소한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기억이 난게 왜 산책할 때 옷 부러지시래요 걔는 그냥 이런거 좋아할텐데요 풀어놓고 다니지 딱 이 수준이에요 아무리 사실이 아니고 허위풀하더라도 소리쳐도 이미 선동질 당한 사람은 믿질 않거든요 그게 문제에요 김 기자님 그게 문제인거 같아요 세뇌를 너무 잘되는 당하는 것 같아요 세뇌충들 그 사이비 종교 추종하는 추종자들처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게 아니라 지금 그걸 주문한 사람들 딱 그렇죠 반려인 반려견 공존하고 함께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거에요 반려인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사람을 마녀사양 못해서 안달이에요 사람위에 개를 놔두는데 정작 말만 그렇지 개를 몰라요 개를 교육해 본 적도 없고 개를 지심으로 키운 적도 없고 그냥 이슈를 찾아서 그냥 이슈를 찾아서 나를 알리는 거 내 단체를 알리는 거 내 개인을 알리는 거 내 후원계좌에 돈이 두둑히 쌓이는 거 이런 쪽으로 관심 많은 놈들이 이런 가짜 주작을 해요 가짜 선동을 하고 제대로 된 단체는 그런거 안하죠 제가 다른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훈련 과정에 훈련 과정에 확대했겠지 제주도 영상 아니더라도 훈련 과정에 제주도처럼 확대를 했겠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훈련 과정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찍은 게 아니고요 예전에 찍은 겁니다 예전에 예전에 처음 할 때 처음 가르칠 때요 지금 이게 엄청 잘하죠 처음 가르칠 때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매질을 하는지 전기충격기를 쓰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짧게 짧게 한 날을 가르쳐 주면서 공을 주면서 공을 주면서요 놀이로 생각해요 지금 걔가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잖아요 놀이로 이게 사회화 교육을 먼저 배웠다고 해요 이거 하기 전에 사회화 교육을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배우고 나서 걔한테 사회화 교육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계속 지금 놀이로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상을 받게 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같이 교감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매질이 있고 이게 어디에 학대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 전기충격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과정입니다 과정 아 박명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칵칵칵 그게 잘못 인식으로 강영옥씨 말 중 보호자분이 몰라서 그런 거지 세상에 나쁜게는 없다란 말 이슈 되고 다른 공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최근 그런 영상이 글 올라온 것에 일일이 댓글 달았습니다 정말 사실을 알고 싶으면 답들 달라고 연락 드리겠다고요 아무도 연락 안 왔습니다 지우지도 않고 당연히 사과도 없고 잘못 알았네요 반성도 없습니다 그냥 지름이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를 알았는데도요 내리질 않아요 사실관계를 알았는데도 지우지도 않고요 사실관계가 확인돼도 계속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르세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이슈 가짜뉴스 퍼뜨려도 하나만 걸려서 우리가 그냥 알려지면 돼 이거예요 그냥 이게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보시는 게 과정이고요 또 다른 과정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게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이에요 그냥 지르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질렀다가 책임은 안 지죠 끝나죠 그렇지만 하나 걸리면 우리는 메이저 되는 거야 메이저 그냥 알려지면 돈 많이 들어오고 진짜 우리 팬들 늘고 그냥 회원수 늘고 고정 후원자 늘고 우리는 메이저야 메이저 그냥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그냥 사실관계 안 중요해요 이거죠 그냥 이게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보셨죠 교육과정 교육을 메이저하고 때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보셨죠 이게 교육과정입니다 또 보여드릴께요 교육과정 자 교육과정 보여드릴께요 교육과정 자 교육과정 자 우리 잘 아시는 분이죠 교육과정 잘 아시는 분이죠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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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안녕 혜진님 반갑습니다 네 영상입니다 오늘도 주말 공연하고 지금 택시 영업중입니다 박명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영상 보내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영상이 저런게 안보인다면 진짜 기계 딱 봐도 견주님이고 적게는 견주님계는 하하 그렇죠 여기 보면 어떻게 교육한게 나오죠 애기들이 어떻게 교육해요 지금 닭가슴삼 삶아 가지고 주면서 교감하면서 하죠 저기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 올라가는 거 하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먹이를 주면서 유도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에요 사람하고 교감을 하면서 보이죠 받아먹는 것부터가 교육이에요 받아먹는 것부터가 아 이제 아셨네요 예 아 이런 보니까 이제 생각났어요 아까 전에 그냥 인사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 맞아 이 생각났습니다 야 우리 대리님 눈치 빠르시네요 또 제가 너무 모르니까 우리 또 그 박면제 대표님께서 과장님께서 택시 영업 중이라고 말씀을 힌트를 좀 주셔서 제가 힌트 때문에 제가 이제 힌트 때문에 제가 눈치를 탁 챘죠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어디에 이게 전기충격이 있고 이게 매질이 있습니까 어디 전기충격과 매질이 있어요 여기에 애들 표정 보세요 애들 자유로움을 보세요 그죠 한번 보세요 진짜 아니 하도 이야기 하니까 제가 보여 드리는 거에요 하도 이야기 하도 일부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활동가가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요 욕만 하니까 보시라는거에요 그 과정을 뭐 뻑 하면 그랬겠지 때렸는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여 드리는거에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아 몽삼촌은 기억이 깔깔 베리님이 훨씬 좋네 당연하죠 우리 베리님은 젊잖아요 저보다 정말로 말하는 교감교육일텐데 그죠 우리 멍멍이삼촌이 교감적 서열 해가지고 PR 조금 들어갈게요 교감적 서열 그 서열은 뭐다 교감적 서열의 서열은 상하가 아니고 아래위가 아니다 배려와 의지다 의지 의지하는거 신뢰 신뢰 의지 배려 영어로 말하면 뭐다 리더와 케어 리더와 케어다 이끌어 준다 어떻게 배려를 해서 리더와 케어 이게 멍멍이삼촌이 만들어낸 교감적 서열이고 20년 전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도 군에서는 사회화 교육을 배웠어요 공우로 하는 공우로 하는 사회화 교육 근데 제가 가서 봤잖아요 그건 8년 전인가 하여튼 옛날이고 지금은 그 단계를 넘었어 이미 걔하고 교감하면서 교감적 서열을 하고 있어 리더와 케어를 이용해서 근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거지 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단계도 지났어요 공과 간식으로 한 단계도 지났더라구요 이미 이미 교감적 서열을 벌써 행동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걔하고 교감을 나누고 있더라구요 그 단계에 가 있더라구요 벌써 제가 20년 전부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를 만날 적도 없는데 이미 스스로 걔를 오래 만지고 걔하고 교감을 하다보니까 그 방법이 몸에 배웠더라구요 아 역시 제가 보는 눈은 있네요 베리님 실방 때 통화하실 때 느꼈어요 정말 기억력 배우는 시체입니다 다들 개를 아시는 분이고 애견과 반려 생활을 하시니 그렇죠 예 처음에는 훈련도 했구요 자기증도 닫고 사회교육도 배웠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지금도 그 사회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사실은 그 단계를 넘어서 교감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말하는 교감적 서열이용 상하가 아닌 꼭 먹이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 보상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 그 단계를 넘어섰더라구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바로 그걸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하던게 저렇게 말로 설명이 되네 이걸 지금 이제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먹먹이 30년 전에 그걸 깨닫고 전파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 최소 18년 이상 걔에 진짜 매진을 해서 정말 걔하고 하나가 돼야지 그런게 몸에 배이거든요 그런걸 알게 돼요 그만큼 다 하신거다 이거죠 맞아요 몸에 일상처럼 습관이 되요 오래 같이 생활하다보면 그리 되요 저런데 억압적 80대 교육법이 있었다면 먹먹어 안녕 오빠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영상 보이시죠 여기 너무 기니까 제가 자르고 다른 영상 보여드릴께요 충격적인 영상 올라갑니다 충격적인 영상 지금 21번 보시는데요 자 하나 보여드릴께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가짜 선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런거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가짜로 선동해도 한껀만 딱 물리면요 백개 천개 만개 던져서 한개만 딱 터지면 내 후원이 불룩해져요 그냥 후원이 가고 개인이면 그렇고 단치면 어떻게 해요 고정적으로 후원금을 낸 후원하는 회원이 엄청 늘어요 그죠 사실관계가 안 중요해요 이슈 하나 물어뜯을게 중요한거에요 짜집게 돼서라도 그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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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거기 계신 분들이 바보예요 고고고고 하셨는데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선동 당해서 주머니 털고 눈물 짜라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돼요 돈이 없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전세비까지 내서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고마운 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쓴다고요 살인사욕을 채우잖아요 어떻게 썼어요 그 돈을 전액 횡령을 해버리고 그러죠 해외여행 가고 동거비용에다가 명품 사고 룸사로 다니고 스포츠토토 하고 한 명 이야기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 대표들이 많고 지금 그 다 재판 받고 있고 재판 받았고 엄청 많아요 지금 나와있는 기록들만 해도 많거든요 그것만 모아 가지고 동영상 만들어 놓으면 엄청 보기 좋겠네요 유튜브에 쫙 시리즈별로 있잖아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 범죄사실 기록도 쫙 활동가들 쫙 그냥 저번에 판결 받은 것만 모아 놔도 진짜 우리나라 뒤집어지겠어요 진짜 왜 자고 일어나면 까먹잖아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고 일어나면 까먹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까먹으니까 모아 놓으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진짜 볼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판 중에서도 진짜 어느 정지판 어느 개판 중에서도 그런 개판 없어요 아이고 또 선전이 나오니까 제가 또 오오오 오 방중될 뻔했습니다 오씨 방중될 뻔했어요 중요한 말에 묻혔습니까 다시 한번 더 털어드릴게요 저건 정부 대한민국 기망한 것이 물나라 영상이 아니라는게 밝혀졌는데 대표적인 사건죠 저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설명 일단 제 말에 묻혔다니까 제가 책임지고 설명 드릴게요 저게 어떤 사건이냐 동물보호 활동가가 김포에 가서 눈으로 봤답니다 눈으로 뭘 봤느냐 망치로 대가루를 쐬어 버렸대요 그런데 그 피를 질질 입어서 나와가지고 새끼 젖을 먹이더라 이거에요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거는 뭐 반려인이건 아닌건 떠나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거든요 국민 총은 한 달 만에 20만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다른 나라에서 예전에 교통사고 난거에요 다른 나라에서 예전에 교통사고 난거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눈으로 봤다 이거에요 활동가가 눈으로 봤다 이거에요 활동가가 대가루를 망치로 맞아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새끼 젖을 먹이더라 이거에요 나라 우크라이나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비단 이것뿐 아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망치룽 개를 폭행했다는 청원처럼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은 주장 때로는 마녀사냥식 청원까지 마구 올라와서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기도 합니다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개 도사를 멈춰 달라며 개가 피를 누리며 묻히지 않게 글을 올린 사람은 동물보호활동가의 목격담이라면서 경기도 군포의 개 농장에서 망치로 개 머리를 내리쳤고 머리를 다친 개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며 죽었다고 저 활동가요 별 그거 없을걸요 또 열심히 또 이슈를 찾아서 또 한 건 해야지 이라고 있을걸요 아마 아 시바 이번에는 큰 건 못했네 이렇게죠 아 근데 아니에요 그 대기까지 이슈 많이 몰고 구호 많이 빨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결과는 저렇게 났지만 그 과정이 지금 발표 나기 한 달까지 엄청나게 또 자기 팬이 많이 생겼겠죠 그뿐 아니라 발표 나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저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국민청원 올렸으니까 고발했으니까 이 사람이 최고 좋아 하고 그래도 빨아주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되게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건 했다 내가 진짜 한 건 했다 진짜 주머니 두 개 죽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 태국이죠 태국에서 옛날에 일어났니 왜 안 작아지냐 작아져라 아 작아졌네요 맞네요 역시 기억이 제가 태국인 거 알았거든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틀릴까 봐서요 태국인가 필리핀인가 이랬거든요 하도 기억이 오래돼 가지고요 이거 보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 근데 20명 넘게 들어왔다가 쑥 나가는 게 이거 털어주니까 쑥 나가뿌네요 그래도 이거 털어주니까 쑥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이거 털어주니까 쑥 나가뿌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좀 있어요 부끄러움이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죠 저 사건들한테 최초 페북에 올렸던 사람 공유한 사람 차례가 있는데 말함 길어서 저도 저게 어디 영상인지 같이 찾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저기 거짓선동화 활동가 저놈이 처벌받아야지 처벌받아야죠 저놈이 근데 저런 놈이 한둘입니까 저런 사건이 한두 개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다 용서됩니다 왜 대통령은 바뀌어도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슈가 있을 때 유료 가입을 해요 근데 아무리 사고를 쳐도 귀찮아서 그거 해지를 안 해요 귀찮아서 이슈가 있을 때 막 선동하면 그때 뭐지 하고 유료 가입을 해요 후원으로 근데 그거 딱 지나면 무슨 잘못을 해도 귀찮아서 한 달에 만원인데 한 달에 3만원인데 일하고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후원 다시 돌려내라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지르면 돼요 그냥 이슈 안하면 터뜨리면 되고요 거짓이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짓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 다 욕해도 있잖아요 잊혀져요 자고 나면 잊혀지거든요 근데 나한테 후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빨아줘요 빨아줘 그래서 내 팬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매니아가 생겨요 저렇게 하고 나면 처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 억울함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보고 저 활동가 아니 거짓속력 저놈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대를 이어서도 하는 게 동물보호단체 대표 유기견 유기동물을 이용해서 온갖 학대를 하고 불법으로 죽여버리고 알았사를 불법으로 해도 횡령을 해도 괜찮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뀌어도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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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어보실래요 읽어드릴까요 네 대를 담아놓고 사진을 찍어 올리니 구조했다 천사란다 참 좋다 유명한 글이에요 이거 카스에서 사진 찍어 올리니 눈물 찍음 하며 돈 준단다 참 좋다 제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화면도 작고요 탭 이런 걸로 보면 좀 큰데 화면이 좀 작습니다 병명 몇 개 더 올리니 적게 해준 게 미안하다 더 준단다 참 좋다 크게 아프다니 수중에 물건까지 팔아준다 참 좋다 있을 곳도 있을 곳 없다 그 돈도 내달라니 또 준다 참 좋다 부탁한 곳에 치료비 먹거리 네가 내라고 하니 당연하단다 참 좋다 이제 건강에 중성화한다니 기뻐하며 돈 준다 참 좋다 입양 갈 곳 없다 징징거리니 해외로 가라 비행기 값 준단다 참 좋다 이상하다 태클 들어오니 지들끼리 씻고 뜯어 막아준다 털어 막아준다 참 좋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잘못된 거 상관없다니까요 공격만 해주면 내 편 생겨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돈 주고 막아주고 욕해주고 다 해주는 거 이게 이게 현대문국 동물복지개판 배리님 처벌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김지사님 제가 당연히 법으로 안 되는 가만 안 둬요 저런 놈은 처음 유포한 사람이 제고 모르고 공유한 사람은 제가 없거든요 공유기 했다 이거겠네요 근데 처음 유포한 사람이 일명 참여개원 신혼을 알 수 없는 부계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 눈으로 봤다 지 눈으로 근데 처음부터 부계정으로 주작을 한거에요 처음부터 주작을 하려고 부계정을 쓴거에요 지달을 한거죠 처음부터요 자 또 보세요 또 또 유명한거 유명한거 자 또 보세요 유명한거 사람과 영혼은 개를 대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 어 정의부 어서와 안녕 자 요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개 한마리로 개 한마리로 여섯번을 돌려먹는 건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전화 신고 받고 출동해서 누더기 양경 구조합니다 1 1 구조구 시청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2 목욕식도 살짝 가위커드 합니다 한마리에서 두마리 되버린거에요 3 덤성덤성 중간에 가위커드 들어갑니다 3이에요 4 이쁘게 제대로 이용합니다 가능한 기부인 브릿지 염색 좀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4 5 빡빡입니다 6 두달 정도 되면 털이 어느정도 자라서 5번개와 틀려 보입니다 이렇게 6번이죠 더 무서운거 이렇게 6번 읽어놓고 나서요 안락사 미용 받죠 안락사 안하고 다시 다른 데로 보내서 다시 시작해요 다른 데로 보내서 또 시작한다고요 어 분명히 돈 다 6번이나 타먹고 유기용 숫자가 6배로 늘었네요 어 안락사 미용도 받았는데 근데 이게 또 살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네요 거기서 다시 6번 돌아가네요 어 한마리 12마리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5바퀴 돌면요 한마리 30마리 되어버렸네요 유기견 숫자가 그러니까 부풀어지고 조작되는 거잖아요 왜 횡령을 하니까 횡령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제가 쓴 거래 아니에요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카스에 공유한 거거든요 이 댓글도 쫙 있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거의 이런 다 있어요 저희 집에 컴퓨터 몇 대 몇 대 몇 대가 저장되어 있고요 또 뭐지 외장하드 몇 테라스 되는게 저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댓글까지 제가 저장을 다 했어요 제가 그런 취미가 있었는지 다 모아놨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공개 안 해도 온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개할 생각은 없거든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죠 본인보다 약한 동물을 보호하는 건 인성이 된 사람이라 기본이라고 봐요 당연한 거죠 4월달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바르고 이쁜 세상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어 그래 정해봐 4월달에 베리랑 같이 베리님하고 같이 놀러 갈게 그리고요 그리고요 이제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뭘 보여드리나 볼게요 외국의 독스포츠 보여드릴게요 외국의 독스포츠 유명한거 유명한거 이거 제가 편지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제가 편지를 많이 했어요 이게 수천만 조회가 있었거든요 이 조회가 조회가 수천만 나왔어요 조회가 수천만 조회 이거는 자꾸 위험해요 이거 틀었다가는 제가 잘못하면 채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천만 조회 나와서 조심스럽게 제가 이거 틀어 볼게요 또 이거 못 퍼가게 돼 있어요 못 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보았어요 이거 근데 좀 위험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할게요 이거 틀어 놓고요 제 말이 들어가게 돼요 베리님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판에서 기염색하는 것도 학대라고 난리인데 아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제일 이해 안되는거에요 옛날에 골든니트리브라고 올라왔더라구요 근데 그게 개사진이 아니고요 오렌지색 있죠 오렌지색 비닐봉지에 바람을 넣었어요 오렌지색 비닐봉지에 바람을 넣어가지고요 올려놓고는요 골든니트리브래요 그게 그 돈이 또 찌불이 됐어요 이야 진짜 황당하죠 그죠 봉지 한 묶음만 사면은 돈이 얼마에요 얼마 이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노다지죠 노다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못해요 그죠 근데 개 안 좋아하고 개 교육시켜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이 뭐 노다지네 이거 그냥 뭐 비닐봉지 바람을 넣으면 되고 사진만 몇 장 찍으면 돈이 나오니까 후원도 해주네 아까 봤죠 참 좋다 그렇게 봤죠 참 좋다 야 이래 좋은게 어딨노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막 뛰어들어가지고 머머리 삼촌은 몰라요 왜 모는지 알아요 개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고 개판에 들어와도 개 공부시켜 본 적이 없고 교육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동행 활동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저를 몰라요 그럼 뭐 하느냐 그냥 식용견 종식만 외치니까 돈이 들어오는게 돈이 유기견 주장하니까 돈이 들어오는거에요 걔들은요 식용견 종식되면 안되고요 유기견 없어지면 안돼요 왜 돈벌이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거잖아요 해결을 시킬 수 있는데도 그죠 나쁜놈들이 그렇다는거에요 다 그런게 아니고요 나쁜놈들이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화에서 수천만조회 나온거 수천만조회 한번 보세요 수천만조회 김지사님 그 부분을 침범하고 싶진 않아요 동물권의 주장은 학대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런 유치한게 많아서 똑같은줄 이야기 해주는거에요 동물보호법 개정 직전에 제가 늘 말했거든요 니도 옷 입히고 니들 실내장판에서 아파트에 출근하고 양견 집에 냅두고 학대라고 근데 기르는 견주환경에 따라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쉬운거지 학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그죠 자 이 보세요 이거 이것도 학대라고 또 난릴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학대라고 난릴까요 이건 어떻게 뛰어요 어떻게 아이고 머리가 뒤로 젖혀져 갖고 허리가 꺾인 데다가 무릎까지 굽혀 가지고 펄짝펄짝 뛰네요 잔디는 깔려 있는데 세겹인지는 모르겠고요 우리는 손을 받쳐 주고요 요렇게 서 가지고 30초 돌아서 난린데 저기는 손도 안 받쳐서 뒤로 꺾여 가지고 무릎까지 숙였다 가잖아요 아이고 점프도 아니에요 점프도 점프도 저게 수천만조회 건이 나왔는데 엄청 유명한데 야 우리나라 동물보단 제품이 난리 났겠네요 일부 그 알면서도 올린 애들 보이시죠 그죠 제가 말 많이 해야되요 큰일 난다구요 이거 진짜 채널 날라갑니다 자문하면 봤죠 그죠 아 이게 학대입니까 뭐 이건 엄청난 학대겠네요 그러면 그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잡기자랑이면 진두들 사는게 이런건 뭐예요 완전한 학대겠네요 그죠 독스포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독스포츠 달리기 보여드릴게요 달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리기 달리기 자 달리기 합니다 달리기 달리기 자 달리기 달려 봅시다 자 달려 봅시다 자 달려 봅시다 오우 잘 달린다 오우 이런 학대를 초까지 정하고 하잖아 이거는 이거 초까지 정하고 가는데 초까지 이거 너무 학대인데 아 정말 지금 보고 계신 동물 건물들 있으시면 아셔야 돼요 단체장애애 알아야 하는데 아는게 아니고 거기 좋다고 전달하는 분들 제대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개가 좋아하는데 학대네요 하하 고소하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미국 영국 개 학대 제대로 하네 자 이거 영국 영상하고 미국 영상 이런거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선진국 그리고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국에 품종견만 브리딩 하고 근신시킨다고 동물 보던 채 난리 나가지고요 전람회 쇼가 도구쇼가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캠페인 홍보성 그리고 독스포츠로 바뀐 거예요 독스포츠로 알겠습니까 품종견 도구쇼에서 이렇게 독스포츠로 반려인과 함께하는 축제로 바뀐 거예요 축제로 그 안에 전람회라는 건 작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그 전람회 자체도 영국에 어떤 줄 알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나와요 브리더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하나의 놀이문화로요 전람회조차도 일반인들이 많이 나와요 아직 미국은 전문 브리더가 전문 핸들러가 많이 나오고요 도구쇼에 근데 영국은 일반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나오는 거 어때요 개들이 발이 다 비틀어지고 학대로 나와요 이게 근친에 의한 학대가 아니고요 환경 그리고 키우는 기술이 부족한 거에요 배려가 부족한 거에요 마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요 걔들이 다 이렇게 체형이 비틀어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채로 나오는 거에요 장애가 생긴 채로 근데 그걸 본인이 알면 나오겠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장애가 생겨 있어도 일반인들이 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작은 부분 전람회를 일반인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많은 부분 캠페인성 독스포츠가 나오는 거에요 지금 영국에서요 동물보호단체들이 전세계 중에 힘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에요 좋다고 바꿔놨는데 우리나라에는 학대를 학대 다시 한 번 더 보여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냥 뛰도 문제인데 이게 보세요 엄청나게 빨리 뛰네요 엄청나게 빨리 뛰네요 우리나라 진돗개는 뛰면서요 옆에 보고 앞에 보고 다 보여요 경쟁을 안해요 옆에 경쟁을 별로 안하고 뛰어요 설렁설렁 지치면 더 천천히 뛰어요 얘네들은요 죽기 살기로 뛰죠 초시계도 있어요 초시계를 보면서 척정을 하면서 뛰어요 초시계를 보면서 그리고 이게 시간도 많이 가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결승까지 가요 결승까지 토너먼트로 결승까지 결승까지 다 간다니까 몇 번을 뛰어야 돼요 몇 번을 초시계를 지면서 경쟁하면서 밑에서부터 8강 4강 중결승 결승까지 몇 번을 뛰어야 되냐고 이게 그죠 아 버진현님 반갑습니다 이게 방송도 하죠 미국에서 방송도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TV 방송 다요 버진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스포츠죠 달리기죠 달리기 개주죠 개주 어떻게 보면 아이고야 잘 뛰네 얘네들은 잘 뛰는 애에요 근데 보면 이게 소형견도 대형견도 크기 차이로 구분하면요 그냥 한 번에 딱딱딱딱 넘죠 허들을 한 번에 딱딱딱딱 넘죠 그죠 잘 뛰죠 이거 빨리 우리나라 해야 돼요 이거 빨리 우리나라 해야 돼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돼요 진돗개 이렇게 안 뛰어요 솔직히 말하면 옆에 놈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신경 써도 빨리 1등 해야 되는 경쟁의식이 없고 사람 다 보고 뛰기 싫으면 천천히 뛰고 그렇게 뛰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진돗개는 견중 자체가 시각견으로 확 꽂혀 있고 이런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기는 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토너먼트로 올라왔다 보니까 초까지도 따지게 훈련을 받은 개고요 우리는 몇 마리 안 돼요 진돗개가 저것끼리 설렁설렁 뛰는거에요 놀이로 쟤들은 진짜 운동선수 치열하게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와서 결승까지 가는게 라서 꽂혀 있는게에요 견중 자체도 다르고요 아 루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지어 이번에 멍멍이 달려라인가 새로 푸름 생겨서 어질리티 같은데 저도 솔직히 의심했는데요 그렇습니까 버지니아님 다시 돌려보세요 처음부터 재밌는거 알려드려요 루이님 자 다른거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질리티 한 번 어질리티 어질리티 갑니다 어질리티 갑니다 어질리티 어질리티 갑니다 어질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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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질리티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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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국입니다 영국 크로프츠토거쇼 어질리티 갑니다 태양파크에서 어질리티는 학대라고 지정하는게 왠지 아세요 강영욱이도 하고 어질리티는 TV에도 나오잖아요 학대 아니라죠 달리기는 그냥 뛰는거 금방은 허들 놔두고 뛰는거 어질리티는 장애물이 더 많은거 그냥 간단하죠 어질리티는 더 복잡하게 장애물이 많은거에요 뛰는데 그냥 뛰는게 아니고 장애물을 더 가지고 뛰는거에요 그죠 자 보여드릴께요 또 다른거 보여드릴께요 자 이놈을 잘 뛰는 놈이 나왔네요 이것도 초시계로 잽니다 초시계로 재면서 경쟁 붙여갖고 하는거 1등을 뽑는거에요 이거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베리님 강영욱이가 나왔죠 강영이가 설치하니도 나왔고 일리티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까 그 허스키는요 그래도 살랑살랑살랑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요 1초 0.1초를 다투면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지금 근데 이게 학대입니까 이게 학대에요 학대입니까 이게 만약에 진돗개를 때려서 가르쳤다면 어떻게 하잖아요 주인밖에 없는 공간에서 주인 말을 듣죠 눈치 보는데 다른 사람이 말려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로 싹 까버리죠 안해요 안합니다 안해요 아 신나하네요 축하해주고 난리네요 자 또 보여드릴께요 또 보여드릴께요 자 아까 어질리티링이 복잡한데 잘 뛰죠 그죠 아이가 좋아서 난리가 났네요 저런게 교감 없이 가능할거에요 아 무식한 저도 얘기가 가네요 저게 있잖아요 프로 선수료 프로 계잖아요 그런데도 교감이 순간적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요 멍멍이 삼촌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영국 크라프트 도구쇼를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해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탁을 해 가서 사람들이 해설을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안보이는 가상의 줄이 있는거에요 안보이는 가상의 줄이 그 교감이라는 근데 조금 교감의 순간을 놓치잖아요 그 코스를 못 돌아요 딱 멈춰서 주인을 보고 나 못 돌아요 그거 다른 데를 돌아버리거나 그 교감에서 초가 아깝잖아요 초가 0.1초가 급하잖아요 확인을 하고 돌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뛰었어요 그럼 걔도 어떻게 한다 생략하고 뛰어버려요 생략하고 생략하고 뛴다니까요 손이든 눈이든 어떻게 하나가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딱 놓치는 순간 걔도 그만큼 예민해요 딱 다른 데도 올든간에 그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돌아버린다니까요 그 교감이라는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탈이죠 바로 베리님 진짜 이게 후진국가요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거잖아요 너 그 애도 초등학교 보내지 말고 유치원 보내지 말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트리만 보고 그 유기견 나오는 그것만 보고 눈만 질질 짜게 해봐라 한번 그러면서 주작해가지고 돈만 빨아봐라 뇌를 마비시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유기견만 보여주면서 주작해가지고 하면은 사람이 그것비 안 보고 우울하니까 밖에 못나고 우울증이 걸려있잖아 그것만 보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런 문화가 개발이 되고 다양해져야지만이 식용균도 종식이 돼요 식용균도 더 빨리 종식이 됩니다 그 반려견도 유기견도 품종견도 똑같은 반려견이에요 그렇죠? 이런게 이런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입양률이 높아져요 개도 안 우울하고 사람도 안 우울하고 그리고 행동교정 테레비 많이 나오죠 요렇게 교감해서 운동을 하면요 행동교정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자 또 보여드릴게요 또 진짜 보여드릴 거 많네 진짜 진짜 보여드릴 거 많네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 거가 안 보여드린 거가 아 소형견도 나왔네 소형견도 이야 빠삐용이네 빠삐용 근데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는요 요거 학대입니다 왜 품종견을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품종견을 갖고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 보고 유기견 입양해야 되는데 입양률이 떨어져 죽겠는데 지금 품종견 갖고 이러면 유기견 입양이 되겠냐고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학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질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학대에요 품종견을 갖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 근데 뭡니까 멍멍이 삼촌은 유기견 재활교육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유기견 재활교육을 유기견 놀이 문학까지 하면요 더 입양률이 높아져요 얼마나 재밌어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 얼마나 함께하는 놀이 얼마나 재밌어요 유기견하고 뛰면 얼마나 좋아요 유기견 중에서 달리기 잘해도 더 많거든요 유기견이 달리기 잘해도 더 많아요 근데 어째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잖아요 확대라잖아요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큰 개도 집안에서 작은 개도 집안에서 조용히 그냥 하루 30분 30분 다 산책만 시키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반려인이야 하면서 맨날 집에 처박혀가지고 개하고 둘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자폐가 돼 자폐가 오고 그런 거예요 자폐가 우울증이 오고 그래 자꾸 행동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행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말로 답답하네 진짜 너희가 개를 진정으로 안 키워보고 너희가 진정으로 교육도 안 시켜봐서 입만 틀고 후원금만 빨라고 주장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아 참 그걸 보고는 정치인들이 뭐랍니까 동물보호단체랑 이야기를 해야지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지 정치관님 누군지 말 안 했어요 누군지 말 안 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그라고요 입양율이 떨어지는 게 입양하려고 제대로 해봤어요 주작을 하든 진짜든 이슈가 되는 게 가지고 와서 돈 벌려고 하면 해봤지 어떻게 입양을 보냈지 얼만큼 고민을 해봤냐고요 예 입양처 찾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입양이 쉽지 않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활교육을 하고 이런 놀이문화에 참여를 시켜서 대중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해봤냐고요 행동교정 많이 나오죠 테레비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르치면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고칠 나지 말고요 그래서 놀이문화가 중요하다고 머머리삼촌이 20년 전부터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에 머머리삼촌 채널이 2년 3년 되니까 따라하는 사람 많아요 따라하는 사람 멘트 따라하고 말 따라하고 말한 거 따라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흉내내는 사람들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제대로 하면 돼요 흉내내도 어머님 듣고 말하셔도 돼요 괴라는 존재들이 거의 대부분 사냥하고 지키고 쫓고 치족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키우는 게 오리학대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아까 전에 청와대 거 보여줄 때 다 나갔거든요 그거 딱 끝나니까 다 들어왔어요 또 부끄러워 가지고 나갔다가 부끄러워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 하나 싶어서 무슨 말 하나 싶어서 궁금해 죽겠는데요 근데 왜 나갔을까요 부끄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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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보여드릴까요 너무 많네 진짜 영상 아 또 독댄스 독댄스 세계적으로 지금 독댄스 지금 어질리티 독스포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왜 영국에서 건신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 애들 1등 해프고 막 이래갖고 유전자 결합 나타나 봐갖고 불도 오겠어요 몇몇 견종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뭐 난리를 전부 다 그러고 난리를 치가지고 도구쇼가 다 개편이 됐어요 이렇게 반려인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 축제장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독댄스가 그때부터 난리가 더 났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도 도구 댄스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난리가 났고요 가보면 영국 미국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어질리티 뿐 아니라 독스포츠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아이고 시절에 미끄러운 띠가 되나 아무리 잔디 깔려도 몇 겹 깔리는지도 모르겠네 우리나라 진도 테마파크에 딱 3개 깔았던데 더 푹 신하면 관전에 물이 가고 또 점프를 하니까 쿠션 좀 있어야 되니까 딱 3개 깔았더라고요 미끄러지지 말아 딱 잔디로 해가지고 그런 배려가 여기도 있나 모르겠네 전화해 봐야 되겠어요 너거는 3개 까나 우리나라에 막 3개 깔는데 너거 나라는 3개 까나 제가 전화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제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전말에도 3개 깔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 개 키우는 사람 다 똑같거든요 개 키우는 사람은 개가 먼저거든요 개가 먼저예요 전마들도 3개 깔아놨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 키우는 사람은 똑같으니까 개 안 키워 본 것들이나 개 갖고 막 학대하고 후원파리하고 이러지 개 키워본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전화를 다 학대로 청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도는 정말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산란개 누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란개 누나 산란개 누나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물은 것도 아니고 걱정하셔도 됩니다 고속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산란개 누나 댓글을 봤거든요 1년 전에 쓴 댓글도 있대요 우리 산란개 누나가 1년 전에 쓴 댓글도 있더라고요 1년 전에 저를 오래전부터 팬이셨대 보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께요 또 보여드릴께요 보여드릴께요 다 보여드리지 뭐 요거 있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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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교육방법 교육방법 한번 보세요 아 오빠랑이 나 개랑 뽀뽀다고 그렇습니까 형님 자 보세요 이 개가 6개월 됐는데요 정말 웃긴게 6개월 된 개가요 저걸 무서워요 화분을 무서워한대요 화분을 제가 의조비 아닙니다 어깨 넓어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화분을 무서워한답니다 화분을 샤이그에서 화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런게 있으니까 어릴때부터 자연스럽게 보라고 저렇게 놔뒀는데도 제가 또 저기 샤이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샤이가 있어서 저기 무서워하는데 때리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다른 개를 풀어가지고 저렇게 놀게 하는거에요 근데 가만 보시면요 제가 저걸 안봐요 앞에 개만 봐요 의식을 하는거 같아요 의식을 해서 아예 쳐다를 안봐요 앞에 개만 보지 화분을 쳐다를 안봐요 보면 화분을 아예 안 쳐다보면 의식을 해서 화분을 보고 갑니다 화분을 의식은 해요 뛰긴 뛰는데 화분도 보고 가야될거 아니에요 퍼지도 않고 앞에 개만 봐요 일부러 어디쪽으로 안보는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이 영상만 봤을때 저는 현장에서 봤죠 그죠 너무 우수해서 저렇게 교육하는거에요 때리고 매질하고 충격기 쓰는게 아니구요 저렇게 교육하는거라고 저렇게 반장개 선생개를 두고요 참 근데 그것도 모르고 때리는거 아니냐 충격기 지진거 아니냐 걔가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죠 그죠 왜 안해봤으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2021년도로 사는데 너꺼는 60년대 70년대 생각으로 후원팔임 하고 있으니까 그런거잖아요 적용시키는게 개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한 개체를 두고 저런게 교육이죠 대리님 릴렉스 개가 싫어하는데 강제로 하시는건 아니죠 하하 가끔 입속으로 해두도록 오빠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텐션업이 많이 돼서 오신지 몰랐네요 릴렉스 릴렉스 그 밥 먹는 아이와 함께 풀어서 집사분이 알고 있어요 이것도 기니까 조금 자를게요 저놈이요 저놈이요 보세요 저 링도 통과를 해요 링도 링도 통과하는 놈이 화분을 긋네요 땅에 누워있는 화분을 참 그럼 또 그러겠죠 저 화분으로 대가리 친거 아니야 너그 상상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 할 수 없는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너그하고는 대화가 안돼요 그 너그가 누군지 알죠 그 이상한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 요정도만 보여 드리고 요거는 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다른 영상 아 중요한거 있어 중요한거 지금 요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요거 꼭 봐야돼요 전부 다 요거 지금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요거 요것도 중요해요 지금 얘 지금 유기견이거든요 대가리에 뭐가 들은건지 걔는 생물 아닌가 난독증 환자 나 탈출하고 싶어요 어른이 진짜 찾아보던지 짜지않은데 나오면서 그것보단 즐겁게 놀게 얘가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근데 김해에 있거든요 김해에 있는 유기견인데 입양자나 인보처를 찾고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유기견이고 입양자나 인보처를 찾고 있고요 근데 나는 인보를 맡아줄 환경이 되는데 사료비가 없고 관리비가 없다면 그 관리비 드립니다 관리비 드립니다 인보처나 아니면 입양자 그리고 나는 인본을 할 수 있는데 환경은 되는데 나는 이제 관리비가 부족하다면 관리비 드려요 얘는 지금 말 잘 듣죠 사람이 키운 애 같아요 손 달라면 손 주고요 다 합니다 사람 좋아하고요 목줄은 채운거에요 목줄은 제보자가 제가 말해서 채운거고요 심장사약충약도 가서 먹였고요 심장사약충약도 먹였어요 목줄로 채워준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지금 동네 주민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하니까 제가 신고를 하겠대요 신고를 신고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유기견 보소 이제 시에다가 신고를 하겠죠 민을 넣겠죠 그러면 잡아가는 거죠 그죠 포에 가러 오죠 근데 그때 만약 포에 가다가 실패하면요 다시 잡기 힘들어요 지금은 그냥 부름이 잘 오거든요 지금 입양자나 인보처를 구합니다 인보처는 있는데 나는 맡아줄 수 있는데 관리비가 없다면 관리비 드립니다 애 순하죠 그죠 얘가 문제가 지금 교배가 됐어요 교배 된 지 한 5일 일주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교배가 돼 버렸거든요 그냥 방사해서 돌아다니니까 교배가 돼 버렸어요 5일에서 일주일 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지금 혹시라도 임신이 된다고 하면 두 마리는 입양처가 생겼어요 나머지 애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입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강아지 입양처를 부여 볼게요 그거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혹시라도 임신이 된다면 대가리에 뭐가 들은 건지 생물 아닌가 제발 부품타당성이 있는 사고로 생각을 보소수장님 겨사 물청소하는 장면 보고 하는 말 개사료에 물 붓는다 어떻게 믿고 그래야 할지 참 무식하게 사람 지킨다는 게 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누인이 근데 의도가 깔려 있으니까 더 나쁜 거죠 저 상황이 되지만서도 더 애증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쁘게 생겼네 정 안 나타나면 비용 안 받고 제가 임포할게요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서 판단에 사람 학대자로 몰아버림 선동질에 사람 패인되는 한순간이니까 입양자분께 필요한 교육 사회성을 다 할게요 교육은 제가 시켜드리고 도움드리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관리라든지 교육의 모든 상담 제가 무상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토리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자다께서 방송 보러 왔어요 선동질에 따라가지는 따라가지 않는 수준이 되는데 아직 뭔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반려인들의 의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의식이 땅바닥이에요 왜 그래요 왜 왜 왜 반려인들의 의식이 땅바닥입니까 텔레비전에서 거짓 선동을 하고 전문가가 아닌 애들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신뢰를 잃어요 그냥 쇼프로로 보는거에요 그런데 또 뭐에요 뭐 방송을 유튜브 이런거 보니까요 카카오스토리 이런거 보니까 스토리폰등을 한다고 유기견 이용해가지고 후원만 뜯어내니까 신임을 잃는거에요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한국 반려문화 복지센터가 생긴거잖아요 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진짜 전문적인 지시를 전달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 보겠다 해결하겠다 유기견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거에요 유기견 문제도 무상으로 교육도 해주고 관리라든지 훈련법은 무상으로 다 교육을 해주고 또 진짜 입양률을 높일 수 있게 재활교육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 이거에요 염소 자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기견이 자꾸 생겨야지 이슈를 끌어야 돈을 버는 애들이 있으니까 종식이 안되는거에요 해결이 안되는거에요 해결이 안되는거에요 맞잖아요 유기견이 있고 진짜 많이 다치고 아프고 이슈가 될만해가 나타나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그런데 그런게 잘 안나타나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제보 들어오면 살찌고 일주일씩 밥물 주지 말하면 되잖아요 밥물 주지 말고 일주일씩 주인이 주죠 주고 나면 살 치워버리라 그죠 그럼 일주일 뒤에 어떻게 돼요 주인은 밥을 주는데 밥물 치워버리니까 쭉 말랐잖아요 그때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잘 왔습니다 돈빡 팍 들어오고 뭐 다 아는거잖아요 2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더 차에서 던진 사건도 있어요 차에서 던진 사건 그렇죠 물론 잘하는 단체나 일반인 밴드도 많아요 그렇죠 딱 그런 의식을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말 동물을 위해서 동물권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저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저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뭐예요 알면서도 퇴출을 안 시켜요 알면서도 퇴출을 안 시키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자성을 해야 되는데 자성을 하지 않고요 같은 동물권이라고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감싸지 말고 아니면 쳐야죠 쳐내고 정리해야죠 아니면 투명하게 해야죠 투명하게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몇몇 때문에 다 똥치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몇몇 때문에 똥치라면 치내야 되는데 안 치내잖아요 자꾸 문제가 악순환 되고 대풀이 되고 자꾸 그런 애들이 생겨나요 저렇게 돈 벌면 되겠구나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줘야죠 잘라줘야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팩트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러죠 그러죠 다시 한번 보여줘요 잘하고 열심히 몸으로 뛰는 것까지 욕먹고 진짜 힘들고 후원 끊기고 진짜 문제예요 걔많은 사슬보호소에 코드라고 해가지고 다 끊겨버리니까 진짜 진짜 문제예요 거기가 진짜 문제입니다 동물학대 어린이학대 노인학대 없어지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공존한 세상을 만들자고 사람을 학대하잖아요 사람을 지금 다양한 놀이문화를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없애버리려고 왜 다양한 놀이문화가 생겨가지고요 문제의 개가 없고 그러면 돈 벌이가 안 돼요 돈 벌이가 맞잖아요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 놔야 세뇌가 되죠 세뇌가 자꾸 주장영상 보여줘도 주문을 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어떡해요 돈을 안줘요 똑똑해지면 돈을 안줘요 똑똑해지면 돈을 안줘요 그래서 놀이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이유 말고도 있겠죠 동물학대를 정말로 누가 하는지 토리맘료 아셔야 돼요 역 좀 먹어야 돼요 김일사님 제가 볼 때는요 동물건 많이 알지 못하지만요 차라리 일반 직장인 밴드나 대학 동아이팀이 더 구조하고 활동도 잘 합니다 그렇죠 자 팩트영상 갈게요 팩트영상 그러면 또 자 팩트영상 자 한번 갈게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주작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런 작가는 한계가 아니고 많아요 많아요 아 오빠 랭니 감사합니다 좋은데 쓰겠습니다 랭니 오빠 랭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비인간적인 것들은 모조리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틀리면 다투마함이지만 우리가 또 사람과 또 반려동물이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게 되니까 죽이면 안돼요 죽었으면 좋겠지만 죽여서는 안돼요 죽었으면 좋겠지만 죽여서는 안돼요 죽었으면 좋겠지만 죽여서는 안돼요 아 달려도 댕댕댕냉 몇 년 전에 다 했더라구요 자기 유튜브에서요 어질리트도요 끊어서 하면 됩니다 끊어서 대회를 해요 쌤이 대회도 개최할 수 있거든요 한 대회 안에 쌤이랑 풀코스를 다 할 수 있어요 머리에 피를 흘리는 개가 새끼에게 젖을 주는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세뇌돼서 탈출 안되고 집 전세비까지 빼갖고 주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요 동법 비용으로 쓰고 해외여행으로 쓰고 수입자 사고 노름하고 마약은 안 사먹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요 우리 여기서 여기서 뭐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뭐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하나 보여드릴게요 봉사활동 갔을 때에요 봉사활동 갔을 때에요 봉사활동 갔을 때에요 봉사활동 갔을 때에요 아 저 안에 개가 으으으으으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이래요 윽 윽 소장님이 운다는데 또 우리 용감한 배리님께서 용감하게 또 요래요래요래 하다가 안되니깐 머리를 집어 넣어요 안에 개가 두 마리 들었어요 두 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두마리 들었거든요 머리를 그냥 집어넣어요 두마리 들었어요 안에 착각했는데 우쿠나에나 건도 있었으면요 저런 영상이 20만명이 움직였다니 한달만에 20만명이요 주작으로 에라이 제가 태우 이랬죠 김사니까 나라가 안중리합니다 나라가 나라가 안중리하고 여러 사건이 있어요 중국에서 막 계곡이 전시라는 것 같다가 카스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카스에 도배를 났어요 카스에 도배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 누군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안했어요 카스에 도배를 해놨는데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빨아줍니다 빨아줘요 빨아줍니다 저 또 동물보호단체를 갔다가 나무대기 쭉 시갖고 올무 걸어갖고 쭉 땡겨가지고 도가지 이빨 쭉 물고 하니까 빠질까봐 이빨 쭉 끌고 와가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 못 잡아요 점점 사나워 지는 거라구요 점점 사나워 지는 거라구요 살살 부드럽게 살살 달래가면서 오늘 우리 팩트체크도 했고 독스포츠도 했고 또 우리 입양 가야 될게도 했고 이것도 보여줘야죠 우리가 또 저 안에 머리 잡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왕왕왕 해요 그냥 소장님 문 닫고 시갖기도 물러왔네 이래가지고 저 옆에서 찍고 있었는데 뒤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짜 소장님한테 그냥 하지 마세요 깡 하는게 아니고요 마중 나와서 물어 버린 거잖아요 달려와서 물어 버린 사건이 옆에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소장님 그 그냥 나오시라고 제가 가서 하겠다고 요것도 하고 제가 가서 하겠다고 좀 놔두시라고 밖에서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소장님이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 안 물어 냈는데 이래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애가 왜 그랬냐 하니까 그 사천에서 개장수한테 차에 팔려서 이제 끌려가는 길에 커피숍을 하시는 분이 커피플라워라고 돈을 주고 샀대요 구조를 했대요 차를 세워 가지고 근데 그 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개들이 이렇게 잡혀 가는 거 보니까 지 눈에는 좋은 곳으로 옮겨 준다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확 났나 봐요 마중 나와서 물 정도로 평소에 안아서 옮겼대요 근데 소장님이 안아서 옮겼을 때는 병원도 데리고 가고 있는데 마중 나와서 물어요 발목 손목 이런 데를 물어요 끈을 가지고 끈을 안 물고요 손목이나 발목을 물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놔두시라고 했거든요 놔두시라고요 아 부진이 형 나류를 맞습니다 있는 사진 그대로 하면 문제 없을텐데 왜 저렇게 남의 나라까지 사진 가져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가 뭔지 진짜 이거를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고민해 보고 유기견 문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고민을 안 해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유기견이 왜 해마다 증가해요 해마다 동물 등록 때문에 품종견도 늘고 유기견 개체조 자체도 늘었어요 새벽 늘었거든요 그 해 끝나고 나서 다시 안전을 찾았고 지금은 시골의 자부종이 많아요 품종견이 거의 없다고요 어떤 특정 도시 옆에 어떤 특정 도시 말고는요 그런 대도시들 말고는 대부분의 시골의 자부종이 다거든요 그것도 우리 지나다리 보면 길이 안 많아요 해마다 여름만 되면 뭐라고 해요 봄만 되면 여름휴가 때문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만 마리 2만 마리 유기견이 증가해요 계속 그럼 길에 유기견이 많아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오 베리님 멋있는데요 저거 보고 동물학교라고 신고 당할까 봐 저 무서워요 그 구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들고 우와 뛰어갖고요 개가 놀래갖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죽을 뿐 사례가 많이 있어요 죽을 뿐 사례가 많이 있고요 잡을 때 막 옮어갖고 모가지 쪄가지고요 또 모가지 풀니까 이빨 땡겨갖고 끌고 와가지고 힘을 쓰면서요 애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그런 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동물보호단체들이 개를 옮기면요 수십 명이 가가지고 그 옮기는데 수백 명이 가가지고 수십 명이 가가지고 옮기는데 왜 그날 개가 그렇게 많이 죽냐고요 아 수만 마리 옮겼는데 여섯 마리 죽을 뿐고 넷 마리 죽을 뿐고 왜 그렇게 개 옮겼는데 개가 죽어요 건강하던 개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동도 마찬가지고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시끄럽게 사진만 찍고 영상만 찍고 떠들어갖고 댈 게 아니라 그러하니까 걔들이 더 정신이 산만해지고 공격성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집 라이카 임버즈에서 워낙 놀리고 안 통하시는 무서운 분들이 계셔서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저거 한번 보여드리고 아까 말했죠 제가 제가 말했죠 아까 독댄스 어렵지 않아요 다리 사이로 사이사이 독댄스 어렵지 않아요 1년 전에 강용이가 이야기했는데 어질리티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치하니까 어질리티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달려를 댕댕하고서 근데 이보세요 독스포츠 어렵지 않아요 아니 천하의 개 대통령 개 대통령 강용이가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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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다른 건 다 잘 따라하더만 학대라고 말이야 어디서 감히 어디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전라인님 사신이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올리면 품종교는 올렸다고 또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건데 브리더들도 교육을 해야 돼요 브리더들도 그런데 또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거 보여주면 또 이래 이야기한다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품종교는 없애버리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죠 품종교 있는 걸 왜 없애요 있는 걸 매니아들도 많고 한데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개를 생산해라 이러면 되지 공장처럼 찌그대지 마라 휴지기 잘 지켜라 휴지기도 더 구체적으로 하자 8개월에 한 번 그게 뭐냐 더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 몇 번 몇 살 때까지 몇 번 이상 하면 안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야지 꼭 제안하는 거라고는 품종교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귀엽죠 이렇게 매력적인데 이렇게 매력적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꼬맹이 하고요 둘이 잘 노는데 합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 합사도 교육이에요 합사도 교육 합사도 교육이라고요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노는 거 맞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것도 교육이라고요 교육 아참 저희 집에 이미 라이카가 있어요 헤라라고 각각 3개월 됐어요 진도보다 빨라요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안쓰러우며 배님한테 계속 씹혔어요 제가 영상 편집해서 보여드릴께요 이거 아니에요 새로 편집할 거예요 그러면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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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옆방 베리님이 안에 잡고 있고 제가 찍고 있을 때 옆방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놔두라고 하고 들어간 거예요 옆방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제가 그 라이카를 위해서 17m, 14m 운동장을 만들어줬어요 아 진심 한 달만 보내고 싶다 이것도 6분짜리인데 앞부분만 딱 보여주고 그냥 자를게요 저도 자야 되잖아요 요즘에 제가 3일째 잠을 잘 잤어요 3일째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3일째 아 저거 제 이용 그대로 나오는데 욕도 찰져요 욕도 찰집니다 원래 되게 흥분해 있었거든요 저걸로 가려도요 뛰어넘을 만큼 흥분해 있어요 저걸 가려도 뛰어놓고 밑으로 가고 가면서 물 정도로 흥분해 있었거든요 차분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차분하게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동영상 안 찍을 때는 만들었냐 동영상이 풀버전입니다 짜른 거 없이 풀버전이에요 풀버전인데 저 안에 교육이 있는데 너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안에 교육이 있는데 너그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집을 왜 세웠느냐 너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개는 집으로 들어가야지 구조가 쉽지만 어떤 개는 집에 들어가면 쳐다보려고 해도 마중 나와서 물어요 쳐다보면 마중 나와서 뜯어요 계속 집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발목을 물리고 통을 들었느냐 아니에요 그전에 딱 알고 가지고 가서 가린 거예요 가렸는데 뛰고 밑으로 물고 뛰고 물으니까 가리면서 안정을 시킨 거예요 차분하게 1차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 갔다가 으아 잡아라 잡아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개 더 날뛰고 사람 더 다치고 개 더 안정이 안 돼요 도망 갔으면 간대서 또 하면 되죠 저기서 새로 더 잘 됐지 뭐 저기 또 해가지고 저게 지금 보일 때는 모르겠지만 밀당이 상당해서 밀당이 위로 갈라 밑으로 갈라 점프하려면 물라니까 밀당을 해서 눈높이에서 밀당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그 잡아라 위로 가지도 밑으로 가지도 못하겠다 멈춤점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정화를 들어간 거예요 안정화를 TVN 광고에서 보드콜리 짧게 오죽하면 그냥 손으로 개 잡았을까 했을까요 지금 이러면 이갈이 시작했으면 암니발 하나도 없어요 학대를 광고로 아 그죠 광고 찍기에서 학대할 수도 있죠 삼촌 오늘 텐션 올랐네 표정도 풍부하고요 어 그 교육하는 학대겠니 오늘요 텐션이 좀 올랐어요 방송을 켜니까 그래요 방송 켜기 전에는 안그랬는데 방송을 켜니까 그래요 사실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떨리더라고요 눈이 떨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자를게요 영상이 자르고 다시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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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썰매장 개 쓸매장 개 쓸매장 자 개 쓸매장이 진실입니다 개 쓸매장이 진실 왜 개 쓸매 학대예요 개 쓸매 학대시키지 마세요 했는데 개가 없어요 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 쓸매장이에요 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튜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정리할게요 정리 이것도 정리할게요 자 이것도 3초예요 3초 3초 요구 학대예요 3초가 학대랍니다 3초가 학대래요 진돌이 쓸매장 잘못한 거예요 쓸매장 이름이 진돌이 쓸매장이 뭐예요 안아보고 마녀 사냥한 아들이 많은데 진돌이 쓸매장 하면 안 되죠 진돗개로 쓸매 끌지 않는 쓸매장 이렇게 말했어야죠 진돗개로 개 쓸매 하지 않는 쓸매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돌이 쓸매장이라 하니까 당연히 오해를 봤죠 그것만 딱 보고 있는 애가 있는데 다른데 안 봐 그 글자만 딱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그 글자만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진돌이 쓸매장 진돗개가 개가 개 쓸매를 끌지 않는 쓸매장 이렇게 제목을 이름을 지어야죠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는 진돌이 쓸매장 방송으로 학대방송 하는데 아니 저 진순이 식당 하나 만들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니 전에 이런 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팔지 않아요 개 보신탕을 팔지 않는 식당이거든요 그런 식당인데 거기 가서 보호단체 대표가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회원들 데리고 좀 뭐 주질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동굴보호단체 대표인데 좀 뭐 줘야 되는데 뭐 주질 않는 거야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개고기 반대로 개고기 반대로 다 외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같이 주인이 아니 우리는 개고기를 안 파는데 김치찌기 파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필요가 없어 그게 김치찌기 파는 집이고 개고기 안 파도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개고기 반대 이러니까 손님 다 나가보고 손님 안 들어와 손님 안 들어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분위기 못 맞춰주고 저 사람이 동굴보호단체 대표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진돌이 식당을 예쁘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비밀인데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금방 말한 사람이 전에 있던 단체 있잖아요 그 말한 사람이 전에 있던 단체가 제가 이거 올렸더라고요 이거 올렸어요 올렸어요 이거 올렸어요 이거 올렸어요 이거 주작방송 있잖아요 제주도 사건이 진돗게 진도 테마파크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올렸더라고요 그때도 그라든 말 이번에 또 올렸어요 더 일이 많은데 제가 좀 말을 안 할게요 이거 말하면 또 진짜 난리 나쁘거든요 이거는 너무 강력해서 말을 안 할게요 전에 거기 다른 대표 있을 때 그 대표 지금 재판 받다가 아마 지금 판결 내용을 모르겠어요 전액 횡령해가지고 지금 판결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액 횡령해가지고 근데 진짜 놀랄만한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할게요 큰일 나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리고 하여튼 거기 있을 때도 폭행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소당했는데 그때도 동물보호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탄호사 써주고 변호사비 주세요 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술 처먹고 술 처먹고요 그 식염견 종식하고 상관없이요 지랄병 해가지고요 그래 됐거든요 재판 받고 이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게요 괜히 또 해갖고 바빠 죽겠는데 그 불리에 가서 또 조수 받고 이라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 고소 오면 제가 무거로 신고하려고요 무거로 무거로 신고하려고요 맨날 바빠서 그냥 무혐의 받고 말았는데 그거 다 모아놨다가 무거로 신고해 보려고요 아까 외국 독댄스 유튜브에 충성하는 게 많던데 대행인들도 다들 충성 확대라고 해야 되나 쓸개골 아 그래요 진수식 등 하나 만들려고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베니 워워 따로 테르당 저쪽 한번 처리할 수 있으니 가격이 싼 곳으로 해야겠네요 손해보니까 지순이 백반 가정식 간판은 빵 트실 때 유명이 될 것 같아요 광고는 확실하게 되겠네요 광고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하면 일반인들은 옵니다 왜 아 우리 반려인이 하는갑니다 이 또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갑니다 엄청나게 오는데요 갑자기 그때 동물보건한테 들어와요 그 안에 개고기로 육수 냈냐고 하면서 기자들 오고 난리 나뿑니다 또 막 난리 나뿌요 그러면 사람들이 김치찌개에 그런거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친것들하고 오면 되는데요 시발이 들어간거 안 아픈다고요 안 아픈다고요 또 그런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게 하는것도 문제고 생각이 차이가 이만큼 큰거에요 와 우리 반려인이 진돗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갑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저기 분명히 그거 넣었을거야 안 넣은거는 사실 알지만 이렇게 하면 관심 끌어서 이 후원자 엄청 넣을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또 피곤해져요 자 오늘은 아까 그 유기견 문제 있잖아요 입양할 사람도 찾고 있어요 꼭 좀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요거 한번 더 보여주고 마칠게요 자 요거 한번 더 보여줄게요 이거 이거 말고도 있는데 제가 맞다 따놓은거 시간 2시 넘었네요 와 팩트체크 이런거는 30분 만에 끝났는데 1시간 반에 푸고 이러면 안 되는데 2시 넘어 보고요 근데 우리가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업로드 영상은 짧게 만들고 따로 만들게 이걸 갖다가 다시 만드는게 아니고 새로 만들거에요 새로 요걸로 하는게 아니고요 이야 빠르네 빨라 초를 다투면서 토너먼트를 올라가서 하는데 이거는 진짜 진돌이는 30초 한 바퀴 반돌면 끄시고 돌고 나서 힘들지 물주니까 안 힘들다 나 물 안 먹어 이랬는데 야 잠깐 하나도 있는데 이거 내가 찾아낸거 어디 가뿐노 잠깐만요 이야 멋진 독수붙이 하나 찾아 놨는데 없네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다음에 보여드리고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일찍 하시라니까요 그죠 민원 들어가고 테러 당한다니요 밤기 조심해라 참으세요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데려다만 놓고 사진 찍어 올리니 구조했다 천사란다 참 좋다 사진 찍어 올리니 눈물 찌끔하며 돈 준단다 참 좋다 병년 몇 개 더 올리니 적게 준 게 미안하다 더 준단다 참 좋다 크게 아프다니 수중에 물건까지 팔아준다 참 좋다 있을 곳 없다 그 돈도 내달라니 또 준다 참 좋다 부탁한 곳에 치료비 먹거리 니가 내라고 하니 당연하던다 참 좋다 이제 건강에 중성화한다니 기뻐하며 돈 준다 참 좋다 입양 갈 곳 없다 징징거리니 해외로 가라 비행기값 준단다 참 좋다 이상하다 태클 들어오니 지들끼리 씹고 틀어 막아준다 참 좋다 이게 이게 옛날 거거든요 갓에 막 유행에서 퍼졌던 말인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삼촌 기억력을 이해하시기 베리님 일찍 하려고 했죠 일찍 하려고 했는데 일찍이 안 돼요 일찍이 다음부터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안 할게요 약속을 하면 안 돼요 못 지키니까 정말 참 정말 좋다 참 좋다 아니 이렇게 주작하는 애들이 비밀인데 이야기해 줄게요 하루에 1억도 번 놈이 있고요 하루에 4천만원도 번 놈이 있고요 걔 한 마리 가지고 주작해서 1억을 번 놈도 했고요 재작년의 일인데요 올해 일처럼 해가지고요 또 먹으면 한 놈도 했고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일이 아니고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보는 순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누가 썼는지 동물권에 다 압니다 제가 동물권에 20년이죠 20년 전부터 사건 싹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언론에 나왔지만 메이저가 아닌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데까지도 개인적으로 개판에 있던 사람들이 한 거 다 알거든요 새로 들어오면 어? 저는 개판에 있던 사람인데 새로 들어왔구나 어? 이 사람은 개판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걸 하구나 20년 전부터 다 봐왔잖아요 20년 전부터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 가까운 스토리 댓글 단 것부터 네이버 행급 싹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공개는 안 할 거예요 공개는 안 할 겁니다 또 모르죠 핵가닥 팍 핀 또 돌아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유기견 문제도 해결하고 유기견이든 반려견이든 문제행동 교정하고 독스포츠도 늘려서 사람과 동물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행복한 세상 그걸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목표 그럼 유기견 문제도 해결이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내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마루 6분 돌려먹어 버리고 6분 돌려먹어 5분 돌려먹어 30마리 되잖아요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그래 버리면 아씨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봐 이것도 또 왜 안 찌르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다가 아닌데 다가 아닌데 이것도 이걸 다시 또 돌려먹기로 하는데 한번 더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신고 받고 출동해서 누더기 예안경 구조합니다 1. 구조 시청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2. 녹욕시켜 살짝 과익껏 합니다 3. 덤성덤성 중간 과익껏 들어갑니다 4. 이쁘게 제대로 이용합니다 5. 빡빡입니다 빡빡 밉니다 6. 두 달 정도 되면 털이 어느 정도 자라서 5번 개가 틀려 보입니다 한마디로 6분을 돌려먹는 방법이에요 6분을 돌려먹는 방법 아 멍멍이 삼촌 무슨 소리하노 진짜 답답하고 저게 진짜 소설이지 진짜 가시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하시면 연락하세요 그 대신 그 대신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말고 공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장날 가서 장날 가서 거기 사가지고 구조했다고 또 그걸로 또 3번 6번 돌려먹기 했어요 궁금하시면요 전화하지 마시고 카톡 보내지 마시고 제가 공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보여줄 생각이 없는데요 보고 싶으면 이야기하세요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알겠죠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그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더 나쁘지 않은 놈들도 갖고만 있을게요 더 나쁘지도 엄청 많은데 갖고만 있을게요 남들 다 아는 것도 알지만 남들 모르는 것도 많이 알거든요 그냥 가지고만 있을게요 반려생활하는 것 그냥 대한민국 반려생활하는 것 에라이 미리 알려주시지 써먹게 에라이 나쁜 놈들 저게 안 믿기면 독댄서 뒤에 학대할 수도 있다면서 루이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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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학대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까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교육하는지 방법을 보여줬잖아요 교육과정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을 보여줘도 그 앞으론 몰라요 아니겠지 어떻게 믿어? 이랬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 좀 할게요 잠깐만요 그거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몸이 3주 잠이 안 오네요 잠이 안 오지만 또 일찍 자 보겠습니다 3일 잠 잘 잤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